어란 운동화가 있네요 운동화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 스파이크라고 하네요 단거리 육상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밑바닥에 침이 있어 접지력을 높여준다고 하네요 엄마를 기다리며 놀고 있는 형제 뽀뽀와 뽀동이가 오늘은 어디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려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왔어요 여기에도 트랙이 있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동입니다 오늘은 이거 신고 한번 저어보려고 왔습니다 분명 육상화 스파이크 222입니다 스파이크입니다 육상화입니다 그럼 신어볼까요 고고 육상화 신고 오늘 한번 달려보기 반갑습니다 신어봐요 한번 거의 드러워지면 안돼요 뽀동이도 오늘 달릴건가요? 아니요 뽀동이는 안달린다고 하네요 오늘 엄마 우산만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왜 돌려주세요 뽀뽀가 처음으로 스파이크를 신는 순간이에요 뽀동이도 안달린다고 하네요 250 인데 어? 이거 근데 이렇게 핀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걷지? 띄고 있는거야? 어 근데 띠띠띠 소리가 안났지? 무슨 띠띠? 빨간거 나와? 빨간 표시 나왔어? 어 나왔어 뽀뽀야 기분이 어떠니? 뽀뽀야 기분이 어떠니? 여기 흰색에서 어 뛸 수 있어? 잘 뛸 수 있는거 같애? 잘 뛸 수 있을거 같애? 잘 뛸 수 있을거 같애? 그럼 여기서 스타트 한번 해보자 자 레디 엎드려서 여기서 선이 있는데 있다 자 여러분 이 스파이크에 이런게 박혔는데도 크라이크 위에 제왕이 되서 발이 안아픈가요? 네 트랙 위에 제왕 트랙 위에 제왕 아잇 그 뭐야 여기는 맨발인데 트랙 위에 뽀동 아니 뽀동이도 하나 필요해요? 응? 뽀동이도 하나 필요해? 야 할머니가 하나 필요하냐고 우리 뽀동이도 하나 사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뽀동이도 스파이크가 갖고 싶은걸까요? 아잇 시작 18초 53 아니 18초 53 응 아빠 그때 딱 끊긴 했는데 아휴 숨차다 아 18초 18초 53이면 최고기록 아닌가요? 응 최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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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차라고요? 17초 68입니다 17초 68 17초 68 우와 뽀뽀 신기해 이거 신발의 위력인가요? 네 어 이거나 먹어라 아 아 아 아닌데 여기 넘어진다니까 아닌데 아니 아니 나 왼발로 달리면 돼 그럼 왼발로 달리면 너 발바닥이 아니 빠져 응 달리다가 또 왼발로 달리면 개미 밟고 그래 여기 뽀동이는 맨발로 달리고 싶나봐요 안 넘어져 응 아 물이나 줘 그럼 그럼 해봐요 17초 68이라고? 응 자 이리와 아빠랑 달려보자 땅 가위 많이 붙었네 23초 91 우와 이 신발 신고도 아 이 신발 신고도 그러면 형아처럼 저 신발 신다면 20 22초 뽀동이도 할 수 있다 가자 고 이제 달리기 연습이 다 끝났나봐요 엄마 엄마 만약에 엉아 육상 대회 나고 싶을 때 우리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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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아들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번 다시 재보자 이걸로 운동화 응 운동화 응 운영 근데 우리 영상이 우리 가봐 우리를 타 조 조 아니 조야 조야 왜 왜 왜 왜 왜 너 초냐 어 아니 아니 나 좀 그러면 도대체 왜 안냈잖아 아니 언제 뛰어온거야? 야 아빠 엄마만 봤는데 언제 뛰어온거야? 엄마 왜 이렇게 내려왔어? 엄마 내렸어? 아빠는 안내리고 있어가지고 안내리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잠깐만 운동화 신고 했네? 응 아 심장 아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뽀뽀와 뽀동이가 되고 싶은 미래의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총 제가 3번을 드렸는데요 저는 1차 시도에 18초 53 2차 시도에 17초 68 그리고 마지막에는 17초 98입니다 뽀동이 기록 소개해주세요 뽀동이 기록은요? 23. 몇 초였지? 23.99였고 그 다음에 22. 아니 23.9일이었어 뽀동이도 22초대에요 이제는? 근데 22.97로 여러분 저희 둘 다 초월해도 안좋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 계속 남아있는 뽀동이랑 뽀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그럼 안녕 저희는 또 우리같이 우리 안 끝낼거임 이제 3분씩 시키고 네 거의 3분 어 나왔어 우리 여기 3분 introdu는 앞으로도 뽀뽀뽀동이 50명 다시 49명 되는데 50명이요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 첫번째 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